연수문화원이 최근 연수문화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1 송년음악회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했습니다. 2021 송년음악회는 연수문화원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특별행사로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위로와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남성 보컬 그룹 프라이하이트가 그대를 속일지라도와 조율 등을 노래했고 보카 퍼포먼스 팀 뮤즈는 탭댄스와 뮤지컬을 접목한 백설공주의 OST Someday My Prince Will Come 등을 선보였습니다. 연수문화원 관계자는 연수문화원은 앞으로도 지역 문화 확산과 문화예술 교육의 나눔토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